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맘은 그곳에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인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마땅한 그녀를 만난 곳은 미터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요요기를 내야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십오 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 시곗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비순머리가 바람에 날려 부터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은 미터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